무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일어 서세요 두명 중에 누구에요 세명 중에 누구에요 자기가 보세요 지목하는 애기가 지금 누가 제일 많은지 자동으로 안 짓습니다 어디야 두명 중에 누구야 지목이 누가 더 많이 됐어요 말하면 안되지 앞에서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무궁화 한친거는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조용히 자 다음 어 선생님이 안 봤어 자 돌리고 무궁화꽂이 하세요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다 암기했으면 오케이 하고 돕니다 자 다시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서 시작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누구예요? 어, 두 번만에 맞췄네요. 고고마 고치 귀엽습니다. 너무 귀여워. 아니, 땡. 너무 보다, 그 정도는. 땡. 고고마 고치 귀엽습니다. 땡. 시작. 고고마 손이 귀엽습니다. 아니, 이걸 못 맞췄나고. 다시. 고고마. 안녕. 진짜.